카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의 진심인 남자 카준영입니다 고객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여기는 저희 전시장 2층입니다 근데 저희 전시장에는 차량용 에레베이터도 없고 계단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들을 어떻게 2층으로 가지고 왔을까요?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통유리죠 이 유리를 열고 기중기를 불러서 차를 한 대씩 떠서 내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됐나요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오우 오우 네 해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